우리집 조경하는 날 기술이 필요한거구요 기름 넣어야지 세심한 기술이 필요한거구요 기름 넣는다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 넣는다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집 조경은 직접 여보 저 설명 잘해요 직접 조경을 하는거랍니다 요기 이제 쫙 이발하는 중입니다 요쪽은 다 끝냈구요 요쪽은 지금 하는중이랍니다 그리고 요기도 할겁니다 요거 철죽도 흰철죽인데요 조경을 이맘때 되면은 항상 하는거랍니다 요기도 싹 요것도 싹 자를거랍니다 우리집 조경은 직접 하는거랍니다 여보 저 설명 잘해요 대답좀 해줘보세요 꽃이나 찍어야죠 요거 다 직접 당신이 키우는거에요 내가 키우는거에요 직접 제가 키우는거랍니다 예쁘죠 분홍색 분홍색 안개꽃도 이쁘고 제라놈숍부터 앵초서부터 할미꽃서부터 직접 키우는거랍니다 요렇게 쫙 2분영상으로 찍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다 우리집 조경하는날 철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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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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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